XSFM입니다. I, D, W, K 안녕하세요.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5월 둘째 주 23년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새 대통령 취임 1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504회입니다. 저는 윤세민 레이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청취자들의 많은 추측이 있었어요. 뭐라요? 내가 아는 미국의 큰 또라이면 일론 머스크냐, 트럼프냐, 그 정도 스케일밖에 없지 않느냐. 많은 추측이 있었어요. 세계관에 따라 더 큰 스케일의 또라입니다. 그렇죠. 그럼요.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나성인이 끌고 오셨습니다. 힌트는 나성인. 나성인이 주목할 만한 세계국급 빌런은 누구냐. 네. 네. 잠시 후에 확인하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용산의 아는가게 컴스테이션, 면역가민반응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QBN, 면역변언센, 대한민국 위로 반갑생리대 29데이즈, 엑세스몰 리뉴얼된 하이파이 섹션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눈을 위한 종합건강기능식품. 루테인 아스타잔틴. 눈건강엔 QBN.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엑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너무 로우파이한 이름이네요. 하이파이 섹션이라니. 그렇죠. 옛날스럽네요. 올드파이다, 이것은. 엑세스몰 음향기기 섹션이 리뉴얼이 되었어요. 엑세스몰 하이파이 섹션입니다. 네. 불투스피커, 헤드폰, 이어폰, 사운드바까지 쓸만한 제품만 잘 골라본 이번 리뉴얼입니다. 사실 예전에도 늘 가성비가 괜찮거나 최고급 모델인데 여기서만 싼 이런 물건들 종종 들여왔죠. 사실 최고급이라는 말은 특히 음향기기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편차가 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죠. 북유럽까지 가지 마시고 적당한 선에서 해결하면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소니 천엑스 마크4 정도. 네. 누군가한테는 비싸단 말이에요. 저도 큰 맘 먹고 샀어요. 특히 바우어 앤 윌킨스의 제플린은 동급 최강의 성능, 유니크한 디자인, 최고의 사운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기저기 사운드 관련 매거진들에 별 5개를 섭렵한 추천 제품입니다. 우리가 제플린을 팔다니. 여기서 이제 덕후는 어떤 매거진은 신뢰도가 없다 이러면서 싸우긴 하는데. 물론 당연하죠. 저희가 지금 역사에 겸서 역덕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이 현재 세계 최저가입니다. 왜냐하면 유명상 PD가. 전 세계를 뒤졌다. 전 세계를 뒤졌는데 더 싸게 파는 곳을 못 찾았어요. 문제가 있다면 최근에 한국원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실시간으로 변화할 수는 있어요. 다만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서 최저가를 보시더라도 한국에 들여오실 때는 4분의 1의 가격을 관세로 내셔야 되죠. 관세 포함하면 정말로 그렇게 되죠.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여기가 제일 괜찮습니다. 국내 정식 발매 제품 기준으로 우리를 제외한 최저가가 우리보다 25만 원이 비싸더라고요. 그렇습니다. B&W의 제플린을 여기서 살 수 있습니다. 사운드를 원하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이파이라는 단어도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른 게 받아들여지는데 제가 옛날에 관심이 조금 있었을 때 물론 소비는 못했죠. 관심만 있었죠. 있었을 때 하이파이 입문이 500 정도였거든요. 그 정도 손이 들었다고? 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얼마 전에 살짝 찾아보니까 이번에는 입문을 한 100에서 200 정도로 낮춰졌더라고요. 하이파이의 입문이. 기술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인 직육면체 형태의 유닛을 선호합니다만 북셀프. 왜냐하면 저는 옛날 음악가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만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사운드반은 조금 불만이고 사운드 소화 능력이. 그런데 저 옛날 모양은 우리 방에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플린을 구경하다 포기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공방선물로 제공되었던 JBL의 파티박스. 네. 중앙아시아 어딘가 가있죠 지금. 파티박스. 요거는 저희가 사무실에 있다가 바로 발송이 됐잖아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위용이 공개방송 때 무대 위에 없었던 게 좀 아쉬워요. 저도 구경하게 해드리고 싶었으나. 네. 선물 받으시는 분의 행복을 위하여 포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니의 이어폰과 헤드폰 역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천엑스마크4를 옛날에 샀죠. 기존에도 꾸준히 사랑받은 자브라의 라인업 등 합리적이고 좋은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내가 꼭 제플린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자유로운 분들을 위한 제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양한 가격대가 다양한 제품군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JBL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음감용이 아니고 두 손을 다 쓰는 일을 하시는 분이 귀에 꽂는 블루투스용 제품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1층 노동자라든가 카페나 식당에서도 많이 꽂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런 작은 스피커를 가지고 있죠. 보통 이제 2020년대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대부분 생활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샤워실에 꽂아놓으면 딱입니다. 한번 액세스몰에 들어오셔서 확인해보시고 소리를 즐겨보도록 하세요. 액세스몰에 있습니다. 하이파이 섹션 리뉴얼에 조물주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새로운 세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로운 세상이에요. 1주년이래요. 1주년입니다. 1주년과 관련된 경제 뉴스 한 가지를 우선 준비해봤습니다. 학창시절 자존심이 강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죠. 네. 맞았는데. 응. 혹은 옆에서 보기에 졌는데. 응. 아닌데? 나 안 맞았는데? 응. 나 하나도 안 아픈데?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죠. 야 가만있어봐. 그렇죠. 진짜로 가만있으면. 모두가 가만있는데. 네. 더글로리 명대사 중에 하나잖아요. 놔봐. 안 잡았어. 그렇습니다. 아니면 싸우다 코피가 났는데 주변에서 판정을 내렸는데. 그렇죠. 이거 아니라고. 나 어제 밤새서 난 코피라고. 이건 부정 코피다. 라면서 유튜브에서 이 코피가 부정이고 박근혜는 돌아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학창시절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네. 올해 1분기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난 가운데. 안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현대기아 차만 판매량이 감소했습니다. 겁나 슬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네. 올해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은 중국의 비아디가 전년 대비 97% 증가. 응. 56만 대를 팔아치워서 전세계 1위를 차지했고요. 네. 테슬라는 전년 대비 36% 늘어난 42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이게 정상적 수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 정도 시장이 증가했다. 네. 3위도 중국이에요. 상하이 자동차가 전년 대비 13% 증가했고 4위는 폭스바겐 5위도 중국의 지리자동차입니다. 참고로 폭스바겐은 중국 회사들의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중국 차가 잘 안 들어와서 그런데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위세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 한국 시내에도 있습니다. 버스. 아 그렇습니다. 유럽에서는 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중국 차가. 당연합니다. 그런데 현대차 그룹은 11만 9천대를 팔아서 7위를 했고요. 현대차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어서 2위였던 적도 있어요. 네. 판매량은 오히려 7.7% 감소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10위 안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감소한 회사는 현대차 그룹이 유일합니다. 내연기관 포함 전체 판매량으로 보면 오히려 늘긴 했어요. 내연기관 차의 완성도가 지금 현기차의 고객을 끌어당기는 요소가 되는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90년대를 살았던 저희 같은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원래 현기차는 중저가 아니야? 네. 이미지를 완전히 바꿨고 그건 먹힌 지 오래됐습니다. 북미 시장에서. 북미에서 그래서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는 차가 우리는 왠지 중저가 차일 것 같은데. 아니죠. 제네시스라고 하대요. 제네시스와 텔룰라이드죠. 네. 그래서 일본과 한국 완성자동차 업체들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중저가로만 승부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그건 중국에 치여서 못하겠고. 가격이 좀 있는 걸 만들자니 테슬라와 포드가 지금 선점을 충분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IRA 얘기죠 이거. 네. IRA 얘기 좀 해봅시다. 이 성적표를 보면 IRA에 관련해서 가장 크게 폭역을 맞은 자동차 회사가 현기차가 되었음을 수치로 확인한 겁니다. 근데 왜? 중국 회사가 135위죠? 만약에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일하시는 청취자분들이 있다면 이걸 느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관련 업체, 부품업체도 많잖아요? 오너급의 어르신들이 답답하게 굴 때가 있다는 겁니다. BYD, BYD가. 시가총액으로 테슬라, 토요타 다음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회사야? 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그냥 동네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자동차 회사 중역인 경우가 덜어 있다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이상한 게 있죠. 아니 미국이 중국을 막으려다가 중국 부품을 쓰는 한국 업체를 막아서서 한국 업체가 죽을 썼는데 왜 중국 회사가 작년보다 두 배를 팔았어? 차를 어떻게 두 배를 팔아? 97%랬죠? 두 배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는 몰라도 차에서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무슨 두 배를 팝니까 차를? 미국에서도 잘 팔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죠?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IRA와 관련해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곳이 배터리 시장이죠. 배터리 시장의 흐름을 보면 이해가 좀 더 됩니다. 포드. 포드는 미국의 향토 기업입니다. 오늘날의 미국을 만든 회사죠. 포드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는데 미시건주의 이 협력사가 CATL입니다. CATL은 링더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전문 업체입니다. 현재 업계 1위죠. LG의 두 배 정도 되는 매출을 냅니다. 세 배가 된다는 얘기도 있더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미국에서 세액 공제를 받은 자동차 회사가 미국 회사 4개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포드가 중국의 기술력을 들여와서 미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투자 시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미국 정부로부터 공제 계속 받고 보조금을 받는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포드가 내놓은 또 하나의 재미있는 뉴스는 포드차 브랜드 중에는 고가 라인업 링컨이 있습니다. 링컨 SUV 중에 중급에 해당하는 휘발유차 노틸러스가 있습니다. 이거 24년부터 중국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역수입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한국에 앉아서 2번을 찍은 어르신들의 말만 듣고 있으면 미국은 중국에서 이쑤시개도 수입 안 할 것 같은데 링컨을 수입하다니. 또 있습니다. 테슬라도 CATL하고 배터리 공장을 텍사스에 짓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테슬라가 하겠다고 하는데 뭘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딱히 없을 뿐더러 테슬라도 포드도 절박한 거라고들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저 가격대에 물량을 펑크내지 않고 납품할 수 있는 건 중국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미국 국회의원들은 회사가 흑자를 내면 그때 가서 로비에서 막든지 알아서 하시고 일단은 중국이랑 거래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경제재가 뭐라고 했냐면요. IRA법을 처음 들고 나왔을 때. IRA 덕분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가 미국 시장을 독점할 거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실제로 그 사이에 생긴 일은 CATL이 독일과 미국에 미친듯이 공장을 크게 짓기로 결정한 일련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불같이 화를 내지 않겠어? 라고 믿는 우파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이렇게 사실상 중국 업체와 손잡고 미국 차를 만들어 팔 때 인플루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을 미국 회사가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정부가 따로 인센티브를 챙겨줘서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CATL 말고 고션 하이테크, 폭스바겐이 일대주주인 중국 회사입니다. 미시간에 배터리 소재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이를 미시간 주에서 인센티브를 챙겨주기로 합니다. IRA로 인한 인센티브를 못 받아도 괜찮을 만큼 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을 짓겠다는 말만 나오면 그게 중국 회사든 아니든 지역구 의원들과 주의회가 못 챙겨줘서 안달이라는 거예요. 연방정부가 뭐라고 하든 뭔 상관입니까? 우리 주에 35억 달러짜리 공장이 생긴다는데. IRA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제 그림이 완성됩니다. 회사나 학교나 외 다른 모임 이런 데에서 윗선에서 갑자기 이상한 규칙을 만들어서 시키는 때가 있죠. 이땐 보통 어떻게 되죠?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우회 전략을 수립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다들 그 우회로로 따라가죠. 이게 우리 삶의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보통 이때는 말 잘 들으라고 말하면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꼴찌죠. 이른바 미국 사자성어. 나이스 가이즈 피니쉬 라스트. 저는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꼴찌하는 나이스 가이즈 역할을 맡는 거 정말 정말 처음 봤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통수인데 미국 믿다가 통수를 맞은 건데 중국 배격하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죠? 미국은 미국에서도 안 믿어요. 네. 이거 관련해서 언론 반응을 살짝 설명을 드렸잖아요. 언론 반응을 극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구글에 IRA 전기차 대통령 세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대통령실 미 IRA 우리 전기차 타격 안커 배터리엔 수혜라는 똑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주르륵 나옵니다. 여기서 대통령만 지우고 배터리라고 바꿔서 검색을 하시면 암울한 상황이 그대로 기사에 나옵니다. 자 그럼 나머지 궁금증이 하나 있죠. 경제지들은 전경련의 돈으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손해를 보는데 가만히 있거나 반대의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 제가 유추한 게 뭐였습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걸 국내에서 보존받을 어떤 방안을 대통령실과 이야기하지 않은 이상 설명되기 어렵다. 즉 우리나라 국민을 쥐어짜 어떤 방식이 있지 않을까? 라고 예측한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 이루어진 게 있죠. 세금을 돌래잖아요. 자 다음 이번 주에 중요한 뉴스를 보죠. 파키스탄의 임란 칸 전 총리가 9일 부패 혐의로 출두했던 법정에서 나오던 중에 법원 앞을 막아선 장갑차에 체포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다가 체포가 됐는데 그것도 이상한데 체포를 장갑차가 해갔어요. 이게 말이 체포지 이 장갑차의 소속이 모호해요 지금. 정확히는 어디 소속인지 몰라요. 그래서 현재는 납치나 억류라는 단어도 같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시민들에게는 웃을 일이 아니죠. 설명을 최대한 짧게. 쿠데타 많은 나라 중에 인구 제일 많은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지금까지도 툭하면 쿠데타와 정치인 암살이 있습니다. 임기를 마치는 경우가 드물죠. 의회구도 뭐죠? 성직자 회의라고 정당이 하나 있습니다. 무슬림 지도자 일부가 있는 노인의 당인가 봐요. 이를 포함한 종교계 보수 정당이 있습니다. 군부와 협력하죠. 군부와 협력하면 법원과도 친하고 검찰과도 친하고 언론과도 친합니다. 그리고 인민당이라고 불리는 좌파 정당이 원래 이 나라 정치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종교계 보수 정당과 인민당. 좌파 정당은 시시합니다. 한국에 비하면 대를 이어 당권을 가지고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무슨 김홍걸 의원이 총재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랄까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나마 군부에 저항하는 기반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정당 구도를 찢고 나온 인물이 스포츠 스타 임란 칸입니다. 1992년 크리켓 월드컵에서 파키스탄이 우승하는데 이때 국대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긴 팀이 잉글랜드였습니다. 크리켓 월드컵을 하면 원래 전세계가 열광하는 매치업이 잉글랜드가 결승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팀을 응원합니다. 좋아서 하는 크리켓이긴 한데 이건 영국의 정복전쟁의 흔적이다. 가서 깨부서라. 이게 크리켓 월드컵 결승에 잉글랜드가 올라가면 재미있는 이유예요. 그렇겠네요. 그런데 잉글랜드를 그 팀이 이기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처럼 갑자기 스타가 됩니다. 잘생겼어요 또 그리고. 그때는? 지금도 1원이 넘었으니까. 그런가요? 지금 잘생겼어요. 그리고 17년간 정치를 합니다. 90년대에 중도정당을 만듭니다. 정의 파키스탄 운동이라는. 아마도 처음에는 초록색 우리나라 국민의당인 줄로만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15년 정도 당을 그냥 운영합니다. 지금도 멋있구나. 잘생겼다니까. 10년 전에 10%에 달하는 의석을 갑자기 차지하면서 중도에 대한 취급을 받기 시작합니다. 초록색 국민의당과 다른 점이죠. 초반돌풍이 별로 없었고 10년간 조직을 어떻게 유지했다는 건데 이건 큰 차이죠. 정치적 역량을 그동안 키웠다는 거니까. 군부가 강력하든 우리나라처럼 검찰이 강력하든 정치가 굴러가는 모습이 비슷합니다. 임랑칸 총리는 반부패 당국이 여러 가지 부패 혐의를 꺼내들어서 체포를 했고요. 의회에 의해서 실각을 합니다. 이후에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가 누가 쐈는지 다리에 총을 맞았고 지지율이 확 올라갑니다. 임랑칸 전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파키스탄 육군 장군의 이름을 대놓고 거론을 하면서 이 사람이 현 총리하고 공모를 해서 자기를 암살하려고 했다고 비난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의 민주당 정치인이 한동훈 닥쳐라 하는 이런 일상적인 코멘트로 보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키스탄에서 정치인이 군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군을 비난하는 것 자체가 터붓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언사가 여론을 크게 환기시킵니다. 그렇지 군인. 우리 정치가 이렇게 힘들게 된 게 군인 때문이잖아. 파키스탄은 군이 우리나라의 검찰과 비슷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검찰보다 조금 더 셉니다. 임랑칸을 중심으로 군부를 심판하자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고 일부 지식인들은 아직까지 그런 얘기하느냐며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비슷한 정치 이야기 되겠습니다. 제가 그런 설명을 쓰려다가 이걸 짧게 썼던 게 평가가 좀 다면적이더라고요. 임랑칸 전 총리가. 약간 뭐랄까 조금 과장하게 이야기한다면 두테리테와 비슷한 퍼플리스트의 성격도 조금 있어요. 비슷합니다. 현재 파키스탄 의회의 절반이 좀 안 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요. 정의 파키스탄 운동이. 즉 국가의회의 절반을 가진 야당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은 야당일 테니까. 이 정당이 군부와 재개 인사들과의 끈이 없이 이만큼 클 방법은 없어요. 한국의 진보정당이 영원히 오해하고 작정하고 오해하는 지점이에요. 국가 권력의 코어와 연결되지 않고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게 된다고 믿으면 난 개혁하기 싫다는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 이 정도의 퍼플리스트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건 젤렌스키에 대한 비난하고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비난을 받을 만큼의 타협을 하지 않는 사람이 성공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혁명은 언제나 시기상조죠. 그게 답입니다. 제 답은 뭐죠? 혁명을 하면 안 됩니다. 다음에는 6일 미국 텍사스주의 엘렌의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 얘기인데요. 8명이 사망했고요. 여기에는 한국계 부부와 3살 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보다 우리나라 언론이 좀 자주 다뤘습니다. 이것을. 네. 범인은 마오리시오 가르시아라는 남성인데요. 범행 당시에 RWDS라는 휘장을 몸에 감고 있었대요. 네. 라이트윙 데스스쿼드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무슨 힙합 클랜 같지만 아니고 실제로 써있는 말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네. 백인 우월주의자와 신나치주의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문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슴과 오른팔에는 하켄크로이츠로 보이는 만자 문신과 나치 친위대를 의미하는 SS 문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자가 있는데 옆에 SS가 써있으니 그걸 슈퍼스피드라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슈퍼스피드 붙다라고 이해할 수는 없죠. 네. 그리고 SNS의 일부 게시글에는 자신을 인셀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성별에 대한 공부를 제가 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이해는 같습니다. 다만 한 번도 방송에서 말하지 않은 용어니까 기초를 한 번 떠들어봅시다. 인셀이란 무엇인가 시간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비슷한 설명은 한 번 나간 적이 있어요. 네. 찐. 좀 더 공식적인 용어를 써보겠습니다. Involuntarily Celebrate. 비자발적 독신주의자. 최초에는 그 해당 시민들, 비자발적 독신주의자라 스스로를 부르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정의하느라 나온 용어입니다. 짧게 줄인 말이잖아요. 흔히는 이성애자 남성이 연애에 실패하고 사회적 실패를 한 것에 대한 분노와 증어를 쌓다가 커뮤니티 전반을 위협하는 메시지를 내놓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인셀이라고 부르기로 한 듯합니다. 인류는. 흔한 행동 패턴으로는 외모가 빼어난 여성을 스테이시라고 부르고 여성은 모든 많은 남성들과 쉽게 교제하고 타인을 정서적으로 조종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테이시는 선량한 인셀 남성들 대신에 채드라는 남성을 택한다는 세계관도 있습니다. 채드는 사회에서 흔히 쳐주는 매력을 갖고 있는 남성입니다. 여기에는 돈, 인종, 생김새, 몸매 등등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1대1로 대응하는 커뮤니티 용어들이 있네요. 우리나라에. 네. 번역어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할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왜냐하면 채드라는 말을 미국의 인셀 남성들이 쓸 때의 가장 중요한 외모의 차이는요. 하관이에요. 턱이 넓고 잘생긴 남자인 듯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관 넓은 게 도회시대잖아요. 그래서 채드의 새로운 번역어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디테일을 제외하면 세계관은 동일합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처음 들으셨으면. 중요한 건 저런 방식으로 세상을 탐욕스러운 지들끼리만 노는 것들과 우리로 나누어 본다는 거죠. 당연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어쩌다 드러나는 건 미국에서는 이런 살인사건 났을 때입니다. 온라인에서 이런 인셀들이 대화하다가 이런 게시물들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신이 최근에 어떤 여성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더라. 아니면 내 형제나 엄마나 할머니는 좋은 사람이다. 그 친구들도 좋은 사람이더라. 혹은 내가 잘해주었더니 이 사람들도 나에게 잘해주더라. 그들은 꼭 채드나 스테이신 아니더라. 이런 긍정적인 말을 하면 욕을 먹겠죠. 인류의 선함을 경험하고 이를 간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셀들 중에. 그러면 이 인셀들 사이에서 페이크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인셀들은 20년대 들어서 정치 세력화합니다. 아, 빼앗긴 아싸. 네. 페이크셀. 왜냐하면 이 인셀들이 세력화하면 표가 늘어나고 그것으로 원래 우리를 지지하던 70대들과 묶어서 세대포위를 할 수 있겠지라고 계산이 선 정치인들이 전세계에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한 명의 살인자가 나오기까지의 정치적 맥락이 이렇게 명확한 경우는 최근에는 주로 이런 인셀범죄입니다. 국내 정치 뉴스 볼까요? 아니, 인셀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체인소맨 생각이 나서. 영화 한번 보십시오. 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을 결정하는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재난조치 의무 위반, 사후 재난대응조치 의무 위반, 참사 발생 이후 부적절한 언행이었습니다. 이상민 장관 측은 12구 참사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이었다고 항변했고요. 국회 측은 이미 용산경찰서에서도 할로윈 축제 전 대비 자료를 만들었던 만큼 대비해야 했던 재난이었고, 예측하지 못하는 재난을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안전법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지적해야죠. 몇 시간 동안 안 나타나고 뭐 했느냐. 그것도 쟁점이 되었었어요. 와, 대통령실로 갔던 그리고 집회를 소관하러 갔던 경찰의 수는 여기에서 투입될 수 있었던 경찰 인력과 얼마나 섞여 있느냐 등이 더 쟁점일 텐데 이상민 장관 측의 변론의 주제는 이거죠. 이대로 끌고 갈 자기가 유리하니까요. 또한 이장관 측 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는 유족과 생존자 증인신문을 반대하면서 심판장에 들어올 때 시위도 하고 시끄러웠는데 이 법정을 혼란스럽게 만들 우려가 있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된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이 태도 때문에 탄핵을 당하는 거죠. 심판 절차가 이제 시작됐다는 사실을 놓치고 지나가실 분들이 많을 듯하여 말씀드립니다. 다음 하청 노동자가 건물에서 던진 쇳파이프에 맞아서 원청 직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원청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 판결이 나왔겠죠? 네, 하청 직원의 불법행위로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가 통행로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은 한 겁니다. 그럼요. 건설원장 가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스템 사고죠. 그물 다 했잖아요, 원래. 이게 던졌다고 하니까 앙심을 품고 던진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2층에서 비계 파이프를 1층으로 던졌는데 그냥 옮긴 거예요. 네, 그렇게 옮기면 안 되는데 그렇게 옮긴 거예요. 그런데 1층을 지나가던 원청 직원이 맞은 사건이었습니다. 파이프를 맞은 원청 직원은 회사를 상대로 직원에 대한 보호 의무와 안전배려 의무를 위반하는 책임이 있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했어요. 네, 맞은 원청 직원이요? 네. 1심은 회사의 책임이 있는데 60% 있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사측 변호사가 뭘 잘했나 봐요? 사측은 하청이 고용한 직원의 불법행위에 책임질 수 없다고 항소를 했어요. 클래식한 논리를 들이댄 거죠. 하청이니까 우리 책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2심에서는 하청 직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사그임으로 원청 회사의 사용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로펌 승리! 그리고 다시 항소를 했겠죠? 대법원으로 올라갔어요. 대법원에서는 원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한 번 더 뒤집은 겁니다. 네, 대법원의 판사들이 모여서 로펌 꺼져! 네. 네, 잘 뒤겼겠다 니들이! 하면서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준 겁니다. 길게 들으셨지만 간단한 얘기입니다. 원청 책임이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회사와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됐다 쳐? 왜 거기서 일해? 네! 그 질문에 대답을 한 판례가 또 한 번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였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30, 40대 한국인 남성들을 위한 뉴스. 이거는 한국인뿐만이 아니죠. 아, 네. 네, 네. 국적.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적이라기보다는 지역. 한국. 네. 새로운 세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취임 1주년 기념 뉴스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6일 민방위 훈련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한 뉴스는 아닌데? 윤석열 대통령은 6년 만에 다시 민방위 훈련을 실시한다. 그간 이게 남자들 민방위 가는 그거 말고 사이렌 울리는 거요. 네. 그간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짧은 말 중에 두 번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슨 위기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을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진짜 위기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을 하겠다는 거죠. 가짜 평화에 기댄 안보관으로 민방위 훈련을 안 했다는데. 그러나 한겨레에서 확인한 결과 민방위 훈련은 2019년 10월까지 실시된 뒤 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된 것으로 훈련 중단 기간은 6년이 아니고 3년 6개월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안 한 거예요. 네. 가짜 평화가 아니고 코로나19예요. 네.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뉴스죠. 여기에 회사이 왜 필요한가? 자. 민방위 훈련을 재개하는 날짜가 왜 5월 16일이에요? 5월 16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87년에 신축한 초거대 야구장이 있었습니다. 사직 야구장이라고. 여기에서 롯데와 해태의 경기가 열립니다. 선발투수 최동원과 선동열이 완투를 합니다. 네. 두 선수가. 그럼 어떻게 되죠? 연장 가야죠. 아 그 그 영화를? 완봉을 합니다. 영화로 나온 그 날이에요? 퍼펙트 게임의 그 경기입니다. 최동원과 선동열이 연장에 계속 나옵니다. 계속 무실점합니다. 그러다가 15회까지 0대0으로 경기가 끝나고 두 투수가 모두 승리 없이 15이닝 완봉을 하게 됩니다. 10회 초 1,3알루가 나왔는데 최동원이 이걸 막았고 11회 말에 2,3알루가 나왔는데 선동열이 이걸 막습니다. 해태 선동열은 232개, 롯데 최동원은 209개의 공을 던집니다. 와 되나 그게? 요즘 109 넘기면 혹사 논란입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영원히 나와서는 안 되는 한 경기 선발 투수 도합 400구 이상의 유일한 경기가 나옵니다. 제가 남은 인생 내내 야구를 보게 만든 바로 그 경기가 87년 6월 16일에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5.16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5월 16일인지 제가 좀 걱정됩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그리고 또 하나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이번 정부가 무슨 일을 할 때 상징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오해가 있어요. 반대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징성 꽤 고려합니다. 꽤 고려합니다. 쿠데타를 기념하는 민방위? 이번에 얘기 나왔고 바보냐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던 한일정상회담의 아이템들 중에는 경주 법주가 있었습니다. 일본술의 직계죠. 아 그래요? 네.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자세히 설명드릴 시간도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그렇게 내놓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생각하고 내놓은 아이템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게 궁금합니다. 왜 5월 16일에 민방위를 제기하는가? 다음 주에 알아보고 이상한 뉴스가 나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사케라 그러네요. 네.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XSFM입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아직도 생리대 유목민? 어떤 생리대를 써야 할지 불안하신가요? 100% 유기농 발암물질 유해 성분 불검출 어떠한 피부에도 자극 없이 안전하게 무화학 수확 가공 100% 국내 생산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겐 29 데이즈 유기농 리얼 코튼 울트라 슬림 먼 나라 이웃통매 나성통신 홍영훈 나성윤이 와있고요. 안녕하세요. 홍영훈 나성윤입니다. 지난 나성통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지 산토스는 순한 맛이었다. 이제부터 정말로 이게 이제 헬마우스도 이 정도는 못 건드린다. 제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헬마우스한테 권경혜 변호사에 대해 다뤄라라고 부탁을 했다면 그래도 이 정도는 못 나옵니다. 역대 최강의 빌런을 만나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얘기할 주제는 카니에이 웨스트입니다. 카니에이 웨스트 제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출연한 분량 꼭 들으시거든요. 이번에도 이제 한국당 의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뭐에 대해서 할 거냐. 뭐 이런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하나는 카니에이 웨스트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넌 그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나의 또래는 네. 인류가 모를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우리나의 또래에게 인류가 모를 수 없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는 몰라요. 미국 바깥에 있으면 몰라요. 그 사람은. 모르죠. 예를 들어 BTS를 알겠지만 우리 세대에는 모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르브론 제임스 알까요? 르브론 제임스는 알겠지만 카니에이 웨스트만큼 자세히 알지는 못할 거예요. 어찌 보면 8, 90년대생의 모든 인류가 가장 잘 알 사람 네. 그걸 가지고 저는 팝의 역사를 설명하곤 하죠. 흔히 옛날에 했던 얘기 또 한 번 리바이벌 해볼까요? 50년대의 엘비스 60년대의 엘튼 존 70년대의 비틀즈 80년대의 마이클 잭슨 90년대의 머라이어 캐리 00년대의 카니에 웨스트 에미넴 카니에 드레이크 네. 10년대의 브루노 마스 네. 이런 사람들은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알아요. 모를 수 없어요. 모를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V에서 비틀즈의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카니에의 비디오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우리는 20년대를 살잖아요. 이 세대가 모두가 BTS를 알아요. 네. 그래서 지민 씨의 싱글이 이 정도로 지배력을 가지게 된 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지민이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네. 제가 19년부터 그 한시를 출연을 했는데 거의 매해 카니에 웨스트 이야기를 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카니에 웨스트 단골손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 공개방송에 나갔을 때 굉장히 좀 뜻밖에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사인을 받으러 와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봤자 유피님한테 사인받는 인원의 25% 정도 했었다. 네. 나름 적극적 보정을 했습니다. 저는 유피님 옆자리에 있었잖아요. 네. 대화가 들리는 거예요. 저희가 가서 바꿔오면 줄을 다시 서야 될까? 슬픈 얘기네요. 근데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이 좋아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얘기해 주시는데 하이브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오래된 에피소드인데도 많이 기억해 주시는구나. 왜냐하면 이 개념을 처음 배우신 분들이 많았고 그렇죠. 싶어서 되게 뿌듯했는데 그때도 이제 카니웨스트를 예로 들어서 이 하이비란 문화의 작동원리를 설명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때부터도 그러니까 2019년부터도 카니웨스트는 미친놈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좀 의문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해 카니웨스트는 반유대주의 입장에 탑승을 하면서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고 그렇습니다. 멀리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지위나 다른 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아까 윤세미네이터님이 후대의 카니웨스트 비디오를 보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같아서는 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높은 확률로 네. 왜냐하면 우리가 방송 하려다가 날렸던 아이템들이 몇이 있는데 나성현하고 저하고 예를 들면 이제는 후대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없는 척할 스타들 중에 대표자로서는 제 세대의 R&B 팬들은 모를 수 없는 R. Kelly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예능에서 번지점퍼할 때마다 제 10대 저 같은 사람의 10대가 R. Kelly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제 모른 척하죠. 그런 사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위선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없었습니다라고 적극적으로 모르는 척을 해야 한다 라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R. Kelly에 비해서 칸에이 웨스트가 한 짓이 덜 나쁘지 않아요. 그러네 제 세대에 딱 맞는 인물을 설명하자면 마재훈 선수 네 그런 것처럼 그의 명경기는 보지 않죠. 네. 그때 이제 마재훈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죠. 그럼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태경이 우승할 때라고 얘기하지 마재훈에는 말하지 않거든요. R. Kelly가 그런 사람이 됐거든요. 칸에는 더 하죠. 왜냐하면 칸에는 R. Kelly보다 몇 갑절에 이르는 성공을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연예계와 패션계에서는 퇴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십니다. 네. 그런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보고 미국과 유럽에 있는 반유대주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까지 나가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이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단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나와 칸유웨스트 그렇죠. 왜냐하면 제 삶이 칸유웨스트한테 진짜 지대한 영향을 받았거든요. 우리 친애하는 정치충들이 모를 수 있어요. 네. 우리와 칸유웨스트의 삶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가 여기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과 하지만 칸유웨스트를 모른다고 귀하가 정치충은 아닙니다. 네. 높은 확률로 정치충입니다. 칸을 몰라? 정치와 음악 패션 모두에 관심이 없는 분일 수도 있죠. 있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우리 게스트 중에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데 가장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칸유웨스트 아마 분명히 몇 개월 뒤에 박방균 변호사가 슬쩍 얘기할 거예요. 누군지 몰랐는데 아니 그리고 우리 게스트 중에서 패션에 가장 신경 쓰시는 분도 그렇게 밝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드래곤이요. 드래곤이요. 신경 쓰신 거예요? 가장 신경 쓰는 분이라고 본인이 항상 얘기하세요. 그건 이제 마치 메뉴를 한 시간 고민하고 제육도판 먹는 사람과 비슷한 거죠. 결국은 그 아저씨 후디만 입더라. 엄청 자랑하시던데 본인이 홍보 다 해주고 있으시다면서 그건 그래요. 맞아요. 공식 모델이에요. 우리의 그렇습니다. 어쨌든 카니에 웨스트는 누구인가 이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카니에 웨스트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라고 하면 제가 항상 1위에 꼽는 사람이고 객관적 지표로도 증명됩니다. 21세기 들어서는 음반 판매량보단 음원 판매량으로 봐야겠죠. 그럼요. 음원 판매량으로 보면 카니에 웨스트의 순위는 네 번째 드레이크, 에미넴, 리에나 다음이죠. 네. 1억 4천만 이상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으로 끊으면 카니에 웨스트를 꼽기가 힘듭니다. 2000년대 에미넴이 있고 2010년대에는 브루노 마스와 그 영국 가수 누구죠? 아델? 네. 아델. 에이델이 있죠. 근데 21세기를 그냥 4반 세기로 뚝 끊어놓으면 저는 카니에가 가장 항상성 있게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음원을 덮은 사람들보다 영향력이 더 커요. 그렇죠. 그리고 카니에 웨스트는 상업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뒀을 시기가 좀 음원과 CD가 공존하던 시기라서 맞아요. 조금 불리한 부분도 있긴 하죠. 사실 위에 아티스트들 어마어마하죠. 드레이크, 에미넴, 리에나니까 그런데 카니에 웨스트 밑에 있는 아티스트들을 보면 더 어마어마합니다. 밑에 있는 아티스트 비욘세 비욘세가 여기 있는 건 조금 의외네요. 왜냐하면 비욘세는 지난 4반 세기 가장 뛰어난 디바거든요. 근데 조금 이제 노래를 과작을 하시는 분이라서 비욘세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 밑에 있고 지난 4반 세기 가장 성공한 컨츄리 가수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뜻도로 알려진 저스틴 비버 가장 성공한 아이돌이에요. 틱톡 뮤직 BTS 이전까지 네. 케이티 패리 그리고 포스트 말론 이런 아티스트들이 다 카니에 웨스트 밑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들입니다. 네. 비평적으로 봐도 카니에 웨스트는 유례없이 성공을 얻었습니다. 맞아요. 가장 알기 쉬운 기준으로 할게요. 그래미상 75번 노미네이트 24번 수상 각각 다른 5번의 시상식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 노미네이트된 아티스트 이것은 모든 장르 모든 기록을 다 통틀어서 최고의 기록입니다. 그전까지는 힙합이 그래미를 뚫는 것만 해도 어려웠어요. 처음에 뚫을 때가 언제예요? 얼마 안 됐어요. 2000년대 초반에 아웃캐스트였거든요. 제가 그런 걸 잘 기억합니다. 왜 아웃캐스트냐 왜 투팍이 아니고 왜 스누비 아니고 왜 드레이가 아니고 아웃캐스트냐 음악성으로 먼저 인정받았어야 그 상을 뚫을 수 있었거든요. 모든 유리천장을 다 깨부숩니다. 시작하자마자 카니에 웨스트는 2000년대 이후로 생각을 하면 카니에 웨스트는 그래미를 가장 많이 수상한 네 번째 아티스트 이 위에 있는 게 유투랑 비욘세 정도 그러니까 뭐 내는 음반마다 명반대여를 들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란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상업적으로 비평적으로 모두 성공을 거뒀지만 업계에 끼친 영향력 부분에서는 뭐 별거 없었냐 아유 카니에 1집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앨범이 다 그 스타일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저는 여기에 노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상 상업적 비평적으로 모두 성공을 거뒀지만 음악 업계에 끼친 영향력이 좀 적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럼요. 네. 일정한 장르에서 굉장히 성공을 거둬서 뭐 그 구도를 바꾸거나 판도를 바꾸지는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앞에 나온 걸로 말할 수 있어요. 저스틴 비버나 케이티 페리는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네. 하지만 이분들도 상업적 비평적으로는 많은 성공을 거뒀죠. 자. 저 위에 이 이름 들어갔죠. 유투는 뭐 음악 업계를 많이 바꿨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쵸. 뭐 지각변동을 일으킨 밴드는 아니죠. 사실. 네. 사회운동가로서 보노가 훨씬 더 가치가 높죠. 네. 근데 칸유웨스트는 1집부터 5집까지 매번 다른 사운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시장을 다 멱살 잡고 끌고 갑니다. 네. 아까 얘기하셨지만 1집 이후에 그 올드 소울 곡들을 샘플링하면서 이렇게 피치를 조종해서 좀 경쾌하게 만들고 빠르게 만드는 그런 기법을 음악계에 소개해서 광풍을 일으켰고 네. 뭐 오케스트라 같이 리얼 사운드를 적극 이용하기도 했고 3집에서는 다프트 펑크 음악을 샘플링한 등 전자음악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차용하고 그렇죠. 다프트 펑크를 모르던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알게 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음악적 시도에 있어서는 항상 두려움이 없이 새로운 걸 시도했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도들이 매번 상업적 비평적으로 다 성공을 거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상업적으로 제일 핫해요. 그냥 동네에 가만 앉아있는 10대들이 온 세계에서 제일 좋아해요. 근데 최전문가들이 다 충격받아요. 이거 뭐야 얘. 3집 그레쥐에이션 앨범이 나왔을 때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음악을 할까말까 고민하고 있으면서 음악하던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카녀미스트 얘기를 너무 많이 했었어요.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뭐에 집착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별것도 아니고 안과 검진용 선쉐이드를 보고서도 그거 뭔지 이제 그림 보시면 아십니다. 어마어마한 집착의 결과물이다 저건. 내면의 고통이 대단하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었어요. 15년 전이네요. 저는 3집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그동안 만들었던 스타일이랑 너무 다르니까 막 그래서 그 앨범 전체 크레딧을 엄청 뜯어봤어요. 맞아요. 맞아요.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랩만 했나? 본인이 다 주도를 했고 그것도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일부 뭐 막 팀발랜드가 드럼 프로그래밍 해주고 이런 정도는 있는데 본인이 어쨌든 다 주도를 하고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 그 앞에 이제 이 업계에서 유능한 작곡가 업계를 선도한다라고 불리던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배 칸이에보다 아까 말씀해주신 팀발랜드나 닥차일드 같은 프로듀서들이 작곡가들이 시장을 좀 움직입니다. 그 사람들의 비트에 따라가죠. 전세계 작곡가들이 근데 문제는 작곡가들이 그렇게 했던 건 그냥 돈이 됐기 때문이었어요. 예술적으로 압도당한 게 아니에요. 닥차일드나 팀발랜드에 대해서는 하지만 카니에와 페렐 윌리엄스에 대해서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2000년대 중반 2010년대 중반까지 카니에 웨스트와 가장 비슷한 행보를 보였던 사람이 페렐 윌리엄스였기 때문에 페렐 윌리엄스는 언젠가부터 창작하는 그 에너지를 카니에만큼 못 냅니다. 맞아요. 겁나 고급스러운 사람 겁나 출중한 인물 다 똑같은데 카니에만큼 온 세상이 다 들어있진 않았어요. 예술 안에 참 프라이 윌리엄스만큼 위대한 뮤지션을 가지고 누구보다 못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말 이상한 일인데 제가 말하면서도 여튼 카니에는 그랬어요. 내 사진을 저장을 안 했네. 뭐를? 여기 갔거든요. 아 카니에 들른 집? 네. 카니에 들른 고기집? 네. 오로지 이것 때문에 갔어요. 어디였지? 강릉이었나? 삼척이었나? 저기 양양양양양 저도 버킷리스트인데 네. 심지어 여기 버지라블로도 있었어요. 맞아요. 그냥 꼬붕이던 시절에 고 버지라블로 선생이 여기 있었어요. 내 사진은 딴 사람이 찍어가지고 여기 없네. 그 칠성사이다 병을 들고 막 이렇게 하던 게 참 진짜 아니 식당 앞에 이게 입간판이 그냥 있어요. 카니에 다녀가신 집? 네. 그래가지고 사이다 합성이에요. 심지어. 네. 실제로 보통 저 정도는 저 정도 등신대 같은 거는 보통 대통령이 다녀가야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만드는데 한국에도 카니에 다녀가신 식당이 있어요. 또 먹고 싶어요. 카니에 웨스트 지금도 거셨을래나 네. 지금 밑에 2020 미 대선 후보 큰 관심 없으세요. 아직도 걸려 있겠네요. 틀린 말은 없네요. 어쨌든 이 카니에 웨스트의 음악적 영향력이나 성취는 음악 매체들에서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NME라고 이제 영미권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매체 중 하나인데 그를 음악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아티스트 3위로 꼽았고 NME 뉴 뮤지컬 익스프레스 매거진 네. 롤링스톤즈에서는 그를 메인 스트리밍 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라고 수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의 엘비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객관적으로 살펴본 아티스트로서의 카니에 웨스트의 위대함입니다. 네. 사실 무적 그 자체입니다. 뮤지컬 커리어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정보값은 아주 풍부하지만 인터넷을 뒤지면 어느정도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제가 힙합 팬으로서 미국에 살면서 카니에 웨스트의 커리어를 따라서 어떻게 반응을 해왔는지 이야기 들으면서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카니에 웨스트를 처음 알게 된게 제이지의 앨범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제이지가 키우던 수하의 문화생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네. 이제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의 제이지라는 이름은 쏙 들어갔네. 2010년대 힙합 설명하면서 어떻게 힙합에 빠지게 되는지 잠시 설명드린 적 있는데요. 가장 큰 계기가 제이지의 블루프린트라는 앨범이었거든요. 제가 이 씬의 어딘가에서 그거 듣고 앉아있을 때 아마 나성윤도 어딘가에서 재밌겠죠. 힙합사 전체로 봐도 이게 순위에 들어갈 정도의 명반인데 메인 프로듀서 중 하나가 카니에 웨스트였고 Never Change 라는 노래에서는 랩 피처링도 조금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카니에 웨스트는 곡을 쓰는 프로듀서로서 훨씬 더 많이 알려졌었죠. 카니의 그런 랩은 그 당시에 시장에서 인정받을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넷플릭스에 올라온 다큐멘터리 중에서 카니에 웨스트에 대해서 다룬 게 있는데 그걸 카니에 웨스트의 커리어 초반기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다큐멘터리 에요. 커리어 초반기에 굉장히 괴로워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래퍼로서 성공하고 싶은데 프로듀서로서 이름이 먼저 알려지면서 어려워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래퍼로서 기회를 달라고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봐도 주변인들이 그냥 고기나 써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곡 쓰는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이미 시장에서 다 알아봤기도 하고 본인이 데뷔하려고 하던 그 시절에만 해도 겁나 힘이 있든지 겁나 남성적이든지 겁나 빠르지 않으면 래퍼로서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대세가 된 무언가를 만들어낸 창시자인 카니는 인정받을 수 없었어요. 사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때 카니오에스가 본인의 소속사인 라카펠라 이게 제이지가 만든 소속사죠. 음반을 안 내주니까 직접 사무실로 찾아가요. 그런 다음에 중역들 방에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음악을 트고 랩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절박했었던 거고 래퍼로서 이름을 알리고 싶어했죠. 그런데 딱 하나의 계기가 생기면서 래퍼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는데 저도 카니오에스트를 래퍼로서 인지를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 노래였죠. Through the Wire 네. 브레이크아웃 이걸로 뜹니다. 네. 한창 음악활동을 하던 카니오가 캘리포니아에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고 턱이 완전히 박살나서 턱에 철심을 끼우는 그런 큰 대수술을 하게 되는데 생사를 넘나든 수술을 받고 나서도 그걸 창작력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샤카칸이라는 유명한 디스코 가수의 Through the Fire 샤카칸 유명한 노래입니다. 이게 원래의 가사는 이제 불을 뚫고서라도 너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러브송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파이어를 와이어로 바꿔서 나는 이 와이어를 뚫고 랩을 한다. 와이어를 통해서 랩을 내뱉는다. 이런 내용을 써서 이제 곡을 만들고 이게 기폭제가 돼서 카니오 래퍼로서 커리어가 커지게 됩니다. 맞습니다. 이제 프로듀서로서 랩도 잘한 애가 아니고 이제 사고를 당하고 그걸 극복했다는 스토리가 여기에 얹어지면서 래퍼로서의 이제 이미지를 얻게 된 거죠. 그렇게 이제 1집을 내게 되고 메가 히트를 하면서 슈퍼스타의 반열에 오릅니다. 제가 카니오 웨스트가 3집을 냈을 때 공연에 갔었거든요. 아 그래요? 3집 그래듀에이션 이라는 앨범인데 이 은반은 저는 지금도 가끔 들을 정도로 명곡이 가득합니다. 아 훌륭한 앨범 정말 훌륭한 앨범인데 네. 다프트펑크의 How to better fast stronger 이 노래를 샘플링한 스트롱거는 전세계적인 히트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 이 트롱거는 이때는 진짜 다 인정했던 것 같아요. 천재라는 걸 네. 세상에 이게 뭐야? 그러니까요. 저 완벽한 곡을 이렇게 네. 음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큰 충격에 빠졌던 노래들 중 하나 네. 개인적으로는 이 은반의 Flashing Lights 라는 곡을 정말 좋아해요. 밤에 드라이브 할 때 틀어놓은 곡 그러는데 이때가 사실 카니오웨스트가 상업적으로는 정점에 달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2005년에 이 집이 나왔는데 이 은반이 엄청난 상업적 히트를 기록하면서 현재까지 미국에서만 500만장이 넘는 은반 판매고를 기록했습니다. CD가 저물어가기 시작할 시절인데요. 네. 여기에 이 은반의 싱글이었던 Gold Digger 이 빌보드 메인 차트에서 10주간 1위를 냈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나왔을 때 눈치챘었어야 돼요. 이 새끼 나중에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할롱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토속 문화를 대표하는 여협 노래죠. 맞습니다. Gold Digger 우리나라로 치면 남자 뜯어먹는 여자 이런 거를 Gold Digger라고 하는데 그걸 노래로 만들어서 10주간 1위를 냈으니까 네. 이게 빌보드 제 세대에서 빌보드 싱글채트의 10주 1위는요. 저한테 대표적인 노래는 휘트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예요. 그 정도 되는 노래였어요. 그냥 인류의 BGM이죠. 네. 10주 1위 곡이라는 건 보이즈 투 맨의 One Sweet Day 네. 실제로 홍대의 BGM이었어요. 네. 그렇죠. 저 이때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배철수 씨가 아 드디어 이 노래가 내려왔네요 하면서 굉장히 반가워하시던 차트를 소개를 하시면서 네. 10주간 1위를 하니까 굉장히 소개하기 힘드셨겠죠. 그렇죠. 이런 성공 뒤에 하는 이제 탐지 발매 기념 투어였으니까 카니에 웨스트가 이제 정점에 올라있을 때죠. 이런 사람이 미국에서 투어하면 이런 사람을 받아줄 수십 개 도시를 다니잖아요. 공연장이 하나밖에 없죠. 풋볼 경기장. 네. 맞습니다. 어딜 가나 풋볼 경기장을 꽉꽉 채웁니다. 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할 정도의 라인업인데 그때 이제 네 팀이 같이 투어를 했어요. 당시만 해도 작곡가로서 훨씬 유명했던 펄을 윌리암스가 그 밴드 NERD를 결성해서 이제 투어를 할 때 그렇습니다. 카니에 웨스트 오프닝이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루페 피아스코라는 래퍼 이제 카니에 웨스트랑 그때 많이 작업도 했고 그렇죠. 미래의 최고 슈퍼스타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퍼스타 반율에 올라서기 전에 엄브렐라라는 노래로 이제 겨우 이름을 알린 R&B 가수가 있었습니다. R&B 신인 가수. 리에나. 네. 이 네 팀이 공연을 했는데 이 엄브렐라는 클럽에서 나오면 리에나가 누군지 몰라도 다 따라 부르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카니에 웨스트가 이 오프닝을 다 끝나고 나왔는데 이게 아직 한 15년이 된 이야기인데도 저는 그 무대가 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일단 다른 것보다 이 사람을 슈퍼스타라고 느낀 게 다른 공연이랑은 완전 다르게 댄서도 없고 밴드는 모두 무대 밑으로 내려서 몇만 명의 관객이 온전히 본인만 바라보도록 무대를 설계했더라고요. 이게 진짜 대단하구나. 그리고 힙합에서 공연하면 보통 이제 더블링 쳐준다면서 이제 흥을 돋아주는 몇 명의 래퍼들이 같이 나오잖아요. 동네 친구들 동네 친구들 많이 나와있죠. 제 세대가 보는 힙합 공연은 그런 거거든요. 천명 만명 단위의 사람들이 오는 건 보통 우텐클랜의 콘서트 심지어 9명인지 세볼 수도 없어요. 9명이 넘어 무슨 소리야 우텐클랜의 9명인데 막 20명이 올라와 있어요. 관객들 중 일부인가 싶은 이게 옛날 힙합의 공연이었거든요. 근데 2000년대 중반에 카니에 웨스트의 콘서트를 보는 건 그런 느낌이었어요. 겁나 성공한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의 공연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스탠드업 코미디가 흥하니까 당대 최고의 코미디언이 올라오는 단독 공연은 10만 명 들어오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 루틴 다 하잖아요. 딱 한 사람만 보이는 무대가 끝입니다. 무대 설계에. 그렇게 해요. 힙합 공연은 그렇게 안 해요. 옛날에는. 이 다음부터 바뀌죠. 카니에가 바꾸죠. 그러니까 카니에 웨스트에서부터 물론 그전에도 래퍼들은 아티스트였지만 갱스터의 이미지를 갖고 가지 않으면 안 됐거든요. 근데 카니에 웨스트 물론 그전에 드레이크가 먼저인지 카니에가 먼저인지는 구분하기가 어렵지만 완벽하게 아티스트 예를 들면 2010년대의 국민 코미디언 케빈하트 케빈하트가 단독으로 행사하면 딱 그런 분위기예요. 생긴 것도 비슷해가지고 혼자서서 다 해요. 카니에가 그걸 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장르는 하죠. 예를 들면 훨씬 더 오래된 장르 블루아이드 소울이면 그런 걸 합니다. 팝이면 그런 걸 로비 윌리엄스 그런 거 잘하죠. 맞아요. 근데 카니에 웨스트 같은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힙합은 그런 거 없었어요. 옛날 닥터들의 콘서트 이런 거 보면 동네 친구들 20명씩 올라와가지고 술병 들고 뒤에서 춤추고 있고 야유회 개 모임이 야유회 그래서 친구들이 보면서 쟤는 별로 안 친한 애 같은데 막 그랬거든요. 사실 뭐 DJ도 항상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항상 셋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슈퍼스타의 재질이라는 게 그때 보였던 게 맞아요. 왜냐하면 딱 보기에 2고가 너무 커서 조금이라도 나누기 싫은 게 느껴졌어요. 나만 주목받고 싶어라는 느낌이 엄청 컸거든요. 2011년에 또 제가 카니 웨스트랑 제이지가 같이 낸 음반 듣고 Watch the Throne 이라는 음반이었죠. 너무 감명받아서 또 투어에 갔는데 이제 그 투어가 기억에 남는 거 그때 같이 갔던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알던 동생인데 이제 지금 한국 힙합씬에서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래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투어가 되게 기억에 남았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뮤직 페스티벌에 갔었고 그때 한 헤드라이너가 카니 웨스트였는데 이게 연출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제 무대 위에 한 건물 2층 높이에 LED 탑을 세워놓고 혼자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밴드도 다 LED 스크린 뒤에 해놓고 수십만의 사람이 모여서 그걸 압도하면서 공연을 하는데 마스크 같은 걸 쓰고 했거든요. 이게 그 당시에 카니 웨스트가 이져스 앨범 냈을 때 자주 쓰고 나오던 마스크인데 얼굴 전체에 보석이 박혀있는 마스크인데 이게 메종 마르지엘라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카니 웨스트가 얼굴 장신구에 대해서 정말 일평생 고민하고 있다는 걸 무대를 볼 때마다 알 수 있죠? 1시간이 넘는 공연 내내 그걸 쓰고 있으니까 이제 막 공연을 사람들이 즐기면서 보는 거예요. 그 공연이 얼마나 기대를 받았냐 하면 바로 전 타임이 존 메이어였거든요. 존 메이어. 존 메이어가 기타를 치면서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다가 끝나고 나서 나도 빨리 끝내고 카니에 공연 보러 갈 거야. 그 정도로 이제 기대를 받던 공연이니까 사람들이 막 놀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수십만이 똑같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저 마스크 언제 벗지? 언제 벗지? 하면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마지막 곡까지 안 벗더라고요. 마지막 곡이 끝나고 빠밤 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데 드디어 가면을 확 벗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뒤에 있던 LED에서 강렬한 불빛이 쏟아지면서 역광 때문에 얼굴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놀았는데 칸니웨스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공연이 끝나니까 제가 약간 초현실적인 감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끝나고 집에 가면서 이제 안 그래도 수십만 보인 거는 이제 집에 갈 때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가는 내내 이제 뭐 한 거지? 이게? 내가 뭘 그거 지금 칸니에 맞았나? 내가 칸니에 공연 본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직도 그게 진짜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공연에 있어서도 진짜 천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미국의 많은 가수들 중에 사실 아무리 성공하고 상업적 비평적으로 대단하다 어쩐다 해도 미국에서는 진짜 공연을 잘하지 않으면 인정받기 힘든 문화가 있거든요. 맞아요. 아까 소개한 가수 중에서는 대표적인 게 사실 U2는 물론 음반적으로 상업적으로 비평적으로 다 훌륭하지만 공연이 워낙 잘 되고 유명하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높게 쳐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칸니에 웨스트가 진짜 완전체에 가까운 아티스트였던 게 공연도 이렇게 정말 잘합니다. 네. 칸니에 웨스트의 앨범 중에서 비평적으로 가장 성공한 음반이 있다면 마이 뷰티풀 다크 트위스티 페너지 그렇죠. MBDTF라고 많이 부르는데 2010년 앨범 네. 이 음반도 제가 한 10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때가 되면 사람들이 칸니에 웨스트가 뭘 하려고 그러면 충격받을 준비를 미리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2010년 앨범은 정말 자켓만 보고 충격받아요. 네. 또 뭘 했길래 이런 덜덜덜 이 전 앨범이 뭐였냐면 3집을 내고 나서 4집이 808 앤 헤티프레이스 였는데 그때 머리 808 써있는 모자 많이 쓰고 다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사람이 808 앤 헤티브레이스 뭐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가슴이 아파서 그 808 드럼 머신 하나 가지고 뭐 2주 만인가 3주 만에 만들었다고 맞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들어보면은 되게 그냥 정말 간단한 사운드로 막 랩을 하고 노랩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신선한 시도다 했는데 바로 다음 앨범에 힙합에서 저는 이 앨범을 힙합이 보여줄 수 있는 맥시멀리즘의 끝에 있다고 봐요. 사운드도 그렇고 랩도 그렇고 진짜 모든 요소를 다 꾸겨 넣은 듯한 그러면서도 조화로 진짜 멋진 앨범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파워라는 노래는 게임의 사운드 트랙으로도 많이 쓰여서 아시는 분 많더라고요. 워워 워워 하는 그 인트로만 들으면 확 이제 약간 고향되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20세기에 들어서 20년간 카니웨스가 팝게를 지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곡들 다 모아놓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최소한 몇 곡은 아 이 노래 알지 이렇게 하시는 게 분명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예술사적인 가치 뷰리풀 닥 트위스트 테너즈 앨범이 가지고 있는 예술사적인 가치는 그 전부터 평론가들이 힙합이 이런 잠재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힙합은 샘플링을 본격적으로 한가운데에 올려놓은 최초의 장르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인류가 만들어놓은 모든 음악을 다 집대성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르라는 것 정도의 포텐을 인정받았는데 그걸 정말로 한 아티스트가 된 거죠. 카니에이 웨스트는. 그 앨범을 듣고 왜냐하면 킹크림슨의 노래가 나와있고 에이펙스트인의 노래가 나와있는데 이게 그냥 힙합으로 전용된 게 아닌 거예요. 그 전 앨범에서도 데프트펑크의 음악이 힙합으로 변주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데프트펑크의 음악인데 힙합처럼 들리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인류의 음악사를 집대성하고자 하는 욕망 이 카니에이 웨스트의 레주멸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 그 앨범이 존재했고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인 팝아티스트 인류사의 그런 게 됐어요. 이 앨범부터. 게다가 이제 저번 하이브에서도 설명했듯이 패션 쪽에서도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점 때문에 저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니에이 웨스트가 내 신발들이나 옷 같은 거 충격받지 마세요. 제가 못해도 2천만 원 이상 썼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100만 원 안 넘었습니다. 아니다. 100은 넘었다. 사람에 따라 신발 하나도 그 가격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디다스 콜라보한 신발은 제가 태도 50켤레 이상 리셀로 판 것들도 엄청 많지만 그냥 제가 산 가격만 정가로 하면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쓴 가격은 2천만 원 더 되시겠네요. 관심 없던 분들께 설명드리면 시내를 지나가다가 아디다스의 공인 가게들의 창가에 놓여있는 쇼윈도에 놓여있던 물건 2010년대에 보통은 이지 라인업 카네이 웨스트가 디자인한 물건들이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레드옥토버는 지금도 1,500을 하네.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 정도까지 카네이 웨스트는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아티스트 중 가장 성공한 아티스트였고 남성 패션계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높은 존재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관중 김카다시아나 결혼도 했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도 비즈니스죠. 버지라블로 카네이 영향력이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시점에 옷을 사신 분은 무슨 옷을 사셔도 카네이 영향력이 묻어있는 옷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지금부터 한동안 소비되는 대부분의 하이패션 아이템에는 카네이 영향력이 묻어있습니다. 어떤 명품을 사셨더라도 카네이 영향력이 묻어있죠. 전생의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모두 뒤져봐도 이 사람보다 영향력이 큰 사람 찾기 힘들 겁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고 있는 저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그의 열렬한 팬으로서 음악을 모두 소비하고 시간과 돈이 허락한 난 공연도 가고 신발도 사고 옷도 따라입고 전에 한번 제가 베이지색으로 위아래를 맞춰입고 회사를 간 적이 있는데 동료 한 명이 너 오늘 무슨 카네웨스트니?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색이나 무채색이 아니고 베이지색이나 브라운 톤으로 옷을 입는 것도 돌이켜보니까 카네웨스트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식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죠. 카네가 너한테 토했니?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는 지금 옷을 만드는 업자잖아요. 동대문에서 원단 만드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있는 한국의 동대문에서 카네 이후에 버지라블로 이후에 흰색 기본이 그냥 흰색이 아니고 오프 화이트가 됐죠. 베이지톤의 화이트가 이젠 그게 화이트예요. 인류사에 미친 영향을 이렇게 점점 놓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카네웨스트의 열렬한 팬으로 그의 모든 행보를 팔로우했고 그가 만든 트렌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도 그를 손절할 수밖에 없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이유를 광고 듣고 들어보시죠. XSFM입니다.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겐 XSFM 하이파이 섹션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쓰시는 소프트웨어는 무엇입니까? 컴스테이션에 알려주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 식품 광고입니다. 또 시작이야 환절기만 되면 힘드네 면역 과민반응? 그치 나 지금 과민한 거 맞는 거지 자 이거 먹어봐 면역은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 되거든 기억해 면역 밸런스 아무렇지 않은 하루 큐비엔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제주원 주식회사 극동 H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 스미스 봄철입니다. 면역 과민이 폭발하는 시기 동네 병원의 긴 줄을 지켜보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미리미리 면역 과민반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 먹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환절기에 면역 반응이 과민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에겐 면역 밸런스엔 달의 추출물 49개국에서 특허를 받은 큐비엔의 독자 개발물질 달의 추출물 이라는 게 있대요. 인체제공시험 결과 식약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액세스에프엠에 과민한 사람들이 인체제공시험을 해보고 침이 마르게 칭찬했던 그것입니다. 물론 벌써 한 7년 됐습니다만 아무튼 너무 복잡한 말인데 복잡한 말인데 우리들이 써보고 괜찮았다는 얘기예요. 네. 현재 가정의 달 행사로 큐비엔 전제품 5월까지 최대 70% 할인 중입니다. 70% 할인하고 있습니다. 액세스 몰에서요. 큐비엔 광고를 드렸지만 다양한 제품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럼요. 자 30분간 칸을 빨았습니다. 그러기도 모자라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도. 왜냐하면 제 세대에 이만큼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티스트는 마이클 잭슨이거든요. 행사를 보면 이 사람의 기획능력, 이 사람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브레인을 동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쇼비즈니스의 끝은 인류사가 열광하는 그 모든 것이 들어있거든요. 저는 마이클 잭슨 콘서트를 볼 때의 열광했던 그 마인드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간적으로 10만 명이 모여있는 공연장이, 행사장이 한꺼번에 숨을 죽이고 한꺼번에 열광하는 그 타이밍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을 갔었거든요. 제가 진짜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신기해요. 탁! 탁 하고 무슨 황금색 로켓 같은 게 올라왔어요. 발로 차면서 나오죠. 그리고 나서 발로 차서 나온 다음에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관객이 환호를 한 10분을 들어요. 맞아요. 헬멧을 안 벗고. 그 기간 동안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10분 동안 이렇다가 고개 한 번 딱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미치겠고. 맞아요. 음악이 시작 4분짜리 노래를 부르는데 10분 동안 사람들이 흥분시키죠. 노래 시작되기 전까지. 왜냐하면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면 종교와 음악이 싸우게 돼요. 그렇죠. 둘은 가장 비슷한 경쟁자가 돼요. 그래서 아까 그 행사 모습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카니는 얼굴이 계속 안 나와요. 막판에 나올 때 되니까 빛이 그를 감싸서 안 보여요. 이 느낌을 우리가 슈퍼볼 하프타임 때 보죠. 어떻게든 종교 행사랑 비슷하게 만들어냅니다. 10만 명이 모여있고 3억 명이 보는 행사를 10억 명이 보는 행사를 어떻게든 종교적인 이걸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에피파니라고 하죠. 맞아요. 환희의 어떤 순간. 종교적 환희의 순간으로 도출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건 레이디 가가가 해도 보노가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가 되는데 저는 그게 어렸을 때 마이클 잭슨이었고 지금의 20, 30대들은 카니에 웨스트예요. 저도 그런 체험까지는 아닌데 그런 체험을 한 시도를 딱 봤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Childish Gambino 공연을 갔었는데 첫 곡을 딱 부르고 나더니 갑자기 딱 관객들한테 지금부터 니네들 핸드폰 다 내려놔 딱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되게 당황하잖아요. 누구나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있으니까 지금 니네들 이거 공연인 줄 알지? 이거 교회야, 예배야, 다 핸드폰 내려놔라. 그러고 노래를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그 잘 만든 팝 공연은 지폐 같은 느낌이 불신 나긴 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까지 끌고 올라오면 정말이지 전인류의 스타란 말이에요. 엔터테인먼트와 종교는 그렇게나 힘이 있습니다. 그 업계에서 최고인 사람을 한갓 정치가 끌어내린다?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왜 제가 선조를 할 수밖에 없었까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칸유아스가 2021년 반유대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미쳐 돌아가기 전에도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전조는 많아요. 항상 그는 논란을 몰고 다니는 캐릭터였고, 특히나 본인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임에도 불구하고 흑인 커뮤니티에 반대하는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한동안은 햇소리에도 아티스트니까 라면서 이해해줬어요. 지금도 실드를 져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처음부터 카니에가 이랬던 건 아니죠. 2005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는 엄청나게 큰 재앙이 미국에 있었죠. 뉴올리언스에서 있던 허리케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도시 자체가 거의 붕괴 직전까지 갔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때 칸예 웨스트가 TV에 나와서 재난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을 하는 와중에 당시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가 흑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큰 화제를 일으킵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이런 공통점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 미래의 미친 새끼는 처음에 사이다 발언을 합니다. 맞아요. 미치기 10년 전에.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미친 새끼는 다 사이다 발언으로 떴어요. 사실 이때 부시 행정부의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대응이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었고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피해자 대부분이 흑인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 있었거든요. 이 발언 자체가 영상이 아직도 유튜브에 보면 남아있는데 되게 좀 조용한 분위기에서 재난 구호를 호소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쪽으로 막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이런 식의. 그래서 이게 좀 TPO가 안 맞고 좀 생뚱맞고 황당해서 그렇지 뭐 말도 안 되고 상식에 어긋나는 발언이 절대 아니었거든요. 맥락은 이상했지만. 네. 그냥 그게 그 사람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이라고 느꼈고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시원하다는 반응도 많았고요. 그럼요. 대중이 듣고 싶은 얘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후에 이제 칸니 웨스트가 여러 가지로 돌발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한 건 보통 2007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이유라고 이야기됩니다. 칸니 웨스트가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부터는 본인도 좀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돌발 행동을 좀 합니다. 그 칸니 웨스트 데뷔 초기의 그런 다큐멘터리 그걸 보면은 어머니한테 심정적으로 정말 많이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어머니도 막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감싸주고 이런 관계가 되게 애틋하게 나와요. 미국 아프리칸의 오래된 정서 중 하나죠. 엄마와 아들의 정서적 요참.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좀 사람이 불안해지면서 2009년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MTV 뮤직 어워드 난입 사건. 그렇죠. 윌 스미스가 큰 사고를 치기 전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시상 소감 도중에 난입해서 테일러 스위프트야 네가 상탄 건 좋은데 비욘세 뮤직비디오가 최고였어. 네가 상탄 건 말도 안 되라고 말하는 게 화제가 됐었죠. 그렇죠.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해서 또라이 아니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사실 이런 것들은 테일러 스위프트에게는 트라우마가 남는 일이겠지만 그렇죠. 그냥 해프닝으로도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나중에 칸예가 만취 상태였다 정도의 배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비욘세면은 그러니까 본인의 스승의 와이프니까 형수님 위에서 좀 나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네. 그 애한테 또 나설 건 아니지. 항상 이제 문제는 과잉충성이다. 그렇죠. 그런데 2010년대 후반에 들어오면서 칸예 웨스트가 정치적으로 극우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자 심심하면 글도 슬슬 넘어가죠. 이 사람들이. 보통의 미국 시민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을 이어갑니다. 게다가 흑인 커뮤니티를 차별하는 듯한 언행까지 보이면서 걷잡을 수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이 악화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2018년 인터뷰에 있었던 이제 노예제는 본인의 선택이라는 발언입니다. 이거 한국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제가 이 발언은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이게 그대로 가져와야지 얼마나 미친 발언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발언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제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노예제는 그냥 선택처럼 들립니다. 400년 동안 그랬다면 그건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마치 우리가 정신적으로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감옥이라는 단어를 쓰고자 하는 건 노예제라고 하면 너무 흑인과도 같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어떤 느낌을 받으셨다면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아무 말의 연속이에요. 사실 논리적이지조차 못합니다. 마치 홀로코스트가 유대인을 연상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감옥은 우리를 하나의 인종으로 연합시켜줍니다. 흑인과 백인 우리는 모두 인류입니다. 이게 실제로 하는 말을 들어봐도 지금 번역문을 들었을 때의 느낌과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약간 조현병 초기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게 건강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라고 불려요. 이거 해석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개소리입니다. 개소리인데 최근에 PD님이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를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로 누칼협을 드셨잖아요. 저는 이 카니어웨스트의 발언에 전반적으로 기반을 둔 게 누칼협이라는 극우적 혐오 정서에 기반을 둔 거라고 보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하라고 누가 칼들고 협박함? 니네가 혁명을 일으키면 됐잖아. 400년간 참았으면 니네 잘못이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런 메시지니까 이게 대부분의 미국 사회가 대동단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백인들도 충격받습니다. 시골에 있는 7, 80대 백인 어르신들도 충격받습니다. 내가 흑인 친구 있는데 잘못된 말이야. 강압이었다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흑인 커뮤니티의 아젠다와 정반대되는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모자 쓰고 다니면서 트럼프 지지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그렇죠. 빨간 마가 모자였습니다. 이게 조지 부시 네 흑인 신경 안 쓰잖아 에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마가 모자까지. 그렇죠. 2022년 10월에는 본인이 전개하는 브랜드죠. EZ의 패션쇼에서 Why Lives Matter라는 티를 입고 오기도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죠. 이게 왜 문제가 됐냐.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백인의 목숨은 소중하다 아니냐. 사실 이거는 이제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에 안티테드처럼 나온 문구입니다. 근데 더 문제는 이게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인 문구도 아니에요. 이 BLM 운동이 한창일 때 이 운동 자체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쓴 문구는 All Lives Matter 였습니다. All Lives Matter 좀 유치하게 들리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애들 싸움하는 것처럼 왜 흑인 목숨만 소중해. 목숨은 다 소중하지.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All Lives Matter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질을 외면하는 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기 보증금을 못 받아가지고 혼자 이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쫓겨난 세입자가 있는데 그 옆에서 세입자가 이제 세입자의 목숨은 소중하다 이렇게 들고 있으면 집주인이 모두의 목숨은 소중하다 그리고 옆에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우리는 이번 주에는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음악 얘기를 하니까 유명한 중견 아티스트 아이스티 아이스티가 이제 최초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만 구성된 이 하드코어 메탈 밴드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 사람은 랩스타였으니까요. 물론 뭐 미국인들 우리 세대들한테는 TV 드라마 배우로도 뭐 유명합니다만 이 사람이 만든 그 하드코어 메탈 밴드 그 바디 카운트가 이 BLM 운동 당시에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No Lives Matter라고 거기서 이제 아이스티가 그렇게 설명해요. 여성의 목숨도 소중하다고 하면 이 새끼들은 All Lives Matter라고 하고 게이의 목숨이 소중하다고 하면 이 새끼들은 All Lives Matter라고 하고 흑인의 목숨이 소중하다고 하면 이 새끼들은 All Lives Matter라고 한다. 사실 이 새끼들한테 돌려주면 가장 적당한 말은 아무 목숨도 소중한 게 없다다. 이렇게 해석해야 들립니다. 이게 왜 혐오인지. 그러니까 흑인이 차별당하고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구호인데 여기에다가 니네만 피해보는 거 아니잖아. 니네만 유난 떠는 거야? 니네 피해의식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동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을 깎아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택배 기사님이 과로로 돌아가셨는데 경영자들도 과로로 죽어요 라는 말을 한다고 생각해봐. 앞에서. 그건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Why It Lives Matter다? 백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 3.1절에 1장기 건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봅니다. 3.1절에 아이고 일왕이 인간 선언했네? 안 됐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카니의 성향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는 애초에 본인이 흑인 커뮤니티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미국의 흑인 커뮤니티의 대부분은 대도시권의 소득이 낮은 지역에 기반을 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카니와 같은 사실 어머니도 대학교수였고 집도 교회 지역에 번듯한 곳에 있습니다. 자라난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전통적인 래퍼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점이었죠. 네. 그것도 안타깝지만 좀 자연스러운 흐름인 게 결국은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대학교에서 음악을 배우기도 하고 다른 걸 배우기도 하죠. 집안이 좀 먹고 살만 해서 90년대에 미국 전체를 주름잡았던 장르인 갱스터랩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음악만 배운 엘리트들이 메인스트림에 나왔을 때 결국 백인 평론가들로부터 인정을 처음 받았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첫사례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웃캐스트 같은 케이스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정서는 당사자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성을 거세하고 음악적인 실험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음악들도 있거든요. 그걸 대표하는 인사였어요. 실제로 옛날 래퍼들마다 들고 나왔던 캄튼이라는 타이틀은 캔디리브라마 이후로는 안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정형평등이 어렵거나 아니면 아예 가정 없이 자라면서 한 힘든 경험에 대해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차별을 받거나 이렇게 힘들었다는 사회적인 요인들을 말하면 그건 네가 못나서 그렇지 네가 피해의 시기에 젖어있어서 그렇지 이런 식의 논리를 작동시킵니다. 그러니까 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건 사실은 너 잘못이야. 누칼리협? 뭐 이런 느낌인 겁니다. 네.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 그 구가 왜 되나? 이러기 쉽다. 그래서 사람들이 최근에 충격 많이 받았던 게 브라질의 빈민가에서부터 성공한 축구 스타들이 대부분 보호소나를 지지하잖아요. 전에 한 번 말씀드렸죠. 네. 그런 게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구구적 논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야 인마 나처럼 코파 아메리카에서 우승해가지고 유럽에 팔려가면 되잖아. 누칼리협? 네. 이게 전형적인 구구 논리니까 이제 이런 토양이 확실히 있었다는 게 이제 어떤 자라온 환경을 통해 보이는 거죠. 논리적입니다. 여기까지. 네. 그리고 정말 자유를 많이 갈망하는데 이 사람이 말하는 자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저 노예제는 선택이라는 발언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칸니웨스트가 2013년에 발표했던 New Slaves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가사에 좀 연장선상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New Slaves 네. 이 노래가 칸니웨스트는 본인이 쓴 가사 중에서 가장 잘 쓴 가사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내용이 뭐냐 하면 흑인들은 노예제 굴러에서 벗어났어도 흑인들은 과소비 좋아한다 이런 물건을 사기를 좋아한다 이런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고 이런 소비주의에 취해서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뭐 아무튼 나쁘다. 너무 신기한 게 최근 그구 커뮤니티의 논리와 너무 닮아있어가지고 너무 신기하네요. 요즘 그구 커뮤니티나 인스타에서 열정열정열정 외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마카세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오마카세 먹고 해외여행 가가지고 다 망하는 거다. 그 시간에 열심히 노력해라. 공부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빨리 결론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제일 좋아하는 게 양비론이거든요. 양비론의 가장 큰 문제는 얼른 봤을 때 똑똑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쁜 문제는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지적을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할 다른 고민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을 닫고 양비론으로 끝내요. 거기로 간 거죠. 이런 문제를 많이 말하는데 아직까지 시장에 살아남아 있는 가수 대표적인 사람 나스 같은 사람 나스가 이런 비슷한 얘기 블랙잠비 같은 노래 기억납니다. 그런 얘기 해요.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시장이 시키는 대로 어쩌고 저쩌고다. 그러면 그 다음 다음 결론을 위해서 그럼 어디로 가면 될 것인가 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죠? 그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양비론으로 끝나죠? 그럼 모두가 나쁘니까 극우가 돼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틀리는 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칸예는 본인이 어떤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것에 엄청난 중요도를 둡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트럼프를 지지할 때도 흑인이니까 당연히 민주당 지지하겠지 이런 식의 고전관념에 저항하는 식의 행동이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노래에서도 마찬가지로 백인들이 생각하는 다른 인종적 관념에 저항하자 그것에 저항하지 못하면 우린 노예나 다름없다. 400년간 노예제 밑에 있었다면 정신적으로 노예와 다름없다. 이런 발언을 한 겁니다. 얼핏 들었을 때 그럴 듯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까지 약간 카니웨스트 실드를 쳐주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전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카니웨스트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과정을 그 성형과 함께 이야기 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는 과거를 살펴봐도 문제가 될 발언을 많이 해왔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거의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나와왔을 때는 사실 멀리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알쏭달쏭합니다. 사실 저 사람은 어떤 다른 솔루션이 있어서 다른 더 깊은 아젠다를 가지고 있어서 저러는 건 아닐까 최초의 카니웨스트는 누구보다 누가 봐도 새로운 패션 아이템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고 자기 브랜드를 런칭하기 전부터도 그게 처음에 곰탈 쓰고 나왔을 때만 해도 그냥 그럭저럭 새끈하군 정도 생각했습니다. 선쉐이드 들고 나왔을 때 황금 가면 들고 나왔을 때 번쩍번쩍 가면 들고 나왔을 때 깜짝깜짝 다들 놀랍니다. 사람들을 깜짝 놀래키게 했던 카니웨스트의 패션 소품 중에는 남부 기가 붙어있는 자켓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딱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알쏭달쏭해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프리칸 어르신 꼰대들은 일단 짜증을 내죠. 경천동지 아시죠. 저런 미친놈이 다 있냐. 그리고 멍을 조금 묻은 중년들이 여기서 중립기어를 박습니다. 그래 아이콘이란 전복될 필요가 있으니까 표상이라는 건 표상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면 가상하게 봐줄만도 하지. 남부기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에서 벗어나자. 네. 자 그럼 여기서가 재밌어요. 그랬으면 그 다음 일관성이 보여줘야 돼요. 네. 지금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반일만 외치는 건 멍청한 짓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른 봤을 때는 되게 그래서 누군가가 적어도 되게 고차원적인 얘기라고 빨아주잖아요. 그럼 고차원적인 뭘 해야 될 거 아냐. 이게 중요해요. 그걸 봐야지. 안 그래요. 이 사람은 결국 안 그랬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것에서 퇴출됐고 어찌 보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비제시를 다 죽을 겁니다. 아마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됐습니다.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심화 과정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나성인 수고하셨습니다. XSFM입니다. I-D-W-K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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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